아이고, 학생 고맙구만. 할아버, 할아버, 할아버지! 고마워서 어쩌나. 뭔가 고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. 할아버지! 이 휠체어 학생이 가져가게. 도움이 될 게야. 휠체어요? 할아버지!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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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오케이. 나 이제 과거로 가신다. 과거로 가신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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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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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완전 또 형이야. 가자. 오긴 온 것 같은데. 이게 이게 1998년이 아니면 어떡하지? 그래. 뭐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인 수밖에 없지 뭐. 그래 뭐 생각해 보면은. 선정이 머리만 나쁘지 뭐 그렇게 나쁘는 게 맞아. 야 홍기 형 너 도서관 갔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와? 왜 이렇게 늦었어. 어? 오빠 늦었네? 뭐 마실래? 오빠? 야 오빠 너 오빠랑 불렀지 방금? 나한테 영호라고 안 부른 거지 얘들아 그렇지? 야. 뭐야 저 얘. 왜 그래? 지금 몇 년 도냐? 몇 년 도라니? 지금 1998년 도지. 1998년 돌아왔다. 1998년 돌아왔다. 1998년. 야 홍경이. 왜? 장난감하고 좀 앉아봐 앉아봐. 오케이 오케이 그래. 야 지금 우리 내일 야외에 가는 거 얘기 중인데. 어. 너 같이 갈 거지 야외에. 어디 갈 건데? 응. 멀리랑 거고 한강에 가서. 너무 심장했다. 아 근데 다 쌍쌍이 타는데. 난 누구랑 타? 아 그만해. 나 겨울림빠랑 타면 되겠다. 너랑 나랑 코트 산다고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!! 아아아 아하하아 나 배민식¡ 제 불 strange color truck color truck! flies시ற 많이 생 뭐야 맛있다. recordact 다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